마치 런웨이처럼 길게 뻗은 무대 앞에 설치된 커다란 스크린에 영상이 상영됩니다. 깜깜한 공간을 비추는 영상은 바닥에도 투영되어 마치 고요한 호수를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발을 헛디디면 투명한 바닥으로 빠져들 것 같은 묘한 긴장감마저 감돕니다. 벨기에계 미국 아티스트 세실비 에반스의 작업 마음이 원하는 것은 인터넷의 종말 이후 전능한 시스템이자 여성의 몸을 지녔으나 얼굴은 없는 하이퍼를 따라가며 전개됩니다. 하이퍼는 사회의 인프라를 대체해버리고 궁극의 목표인 인간성을 성취해낸 존재로 죽지 않는 세포, 버려진 채 오프그리드의 삶을 살아가는 연인들, 실험실의 어린이들과 그 아이들을 돌보는 로봇, 육체에서 분리된 귀들의 노동조합 등 하이퍼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의 감정의 가치와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기술적 구조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저항을 다루는 작업들을 선보인 작가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통해 기술이 지배하는 미래에 무엇이 인간임을 의미하게 될지, 무엇이 인간으로 여겨지게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조심조심 기다란 무대 안으로 들어가 영상을 관람하며 작가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